이준석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그런 것이 언론들도 재미있고 하지만 이준석의 말이나 주장이 점점 식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말재주가 있죠 그러나 그 말재주라는 것도 언젠가 끝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말재주가 이것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진영 작가분께서 이준석의 말재주에 대한 부분을 참 잘 분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는데 이해의 폭도 여러분들 넓힐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이준석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말의 시대지 않습니까 저도 한 뭐 십 한 몇 년 정도는 계속해서 책을 참 많이 쓴 작가입니다마는 요즘에는 이제 글을 많이 안 써죠 글의 시대에서 세상이 이제 말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말의 시대로 말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 오진영 작가가 참 이준석의 말재주에 대해서 참 특별한 그런 코멘트를 해놨기 때문에 요즘 삐뚤어질 테다 나 말리지 마 폭주 중인 이준석은 말싸움을 참 잘합니다 전문성 있는 정책 아젠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싸가지가 있는 것도 아닌 이준석이 왜 저렇게 뜨겠습니까 37살에 제1야당 당대표 자리까지 간 것은 오로지 순전히 혓바닥에 참기름 바른 듯 매끄러운 말싸움 재주 때문입니다 이 작가니까 아주 아름다운 아름다운 표현을 쓰는데요 혓바닥에 참기름 바른 듯 매끄러운 말싸움 재주 때문에 이준석이 출시했다는 거죠 그 시대를 잘 만난 거죠 말의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 시대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 이준석의 말싸움 재능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문구를 차용을 잘합니다 박근혜의 국민도 속이고 저도 속았다는 것을 가져와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속았다고 말한 대목이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싸우는 상대방이 쓴 표현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매기는 것을 잘합니다 윤석열이 민생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 발언 챙겨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한 말 광복절에서 여러분들 기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말을 그대로 대받아가지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대통령 말씀을 챙기지 못했다고 그렇게 또 그냥 한 방을 먹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당대 최고의 순발력을 타고난 싸움꾼이라는 갱탄을 금치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준석이 키친만 해도 장하고 기특해서 어쩔 줄 모른다 이준석이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 대신해가지고 선거 사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뭡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으니까 민주당은 얼마나 이준석이 고맙고 여러분들 존경스럽겠습니까 하태경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민주당 사람들에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들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한기호하고 여러분들 하태경이하고 이준석이가 짝짝꿈이 돼가지고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떠들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관이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냥 성관이 고문이라도 자리 하나 줄 만한큼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이 바로 이준석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성관이 사무차장이면 별정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상을 줄 것 같아요 귀하는 크게 귀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홍천씨가 당대 최고의 순발력을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이보다 더한 여러분들 그런 극찬사가 있습니까 좋아 죽는 거죠 개탄할 일입니다 한마디로 새치혈을 가지고 국민들을 울렸다 울렸다 하고 나라를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파란 젊은 친구가 세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적 이미지를 상대방에 씌우기를 잘합니다 이걸 참 잘하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이 없으면 그냥 저기를 또 만드는 겁니다 가상의 적이라도 시장경제 속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보수정당에게 민족주의 전체주의 계획경제를 숭상하는 파시스트 정장이나 딱지를 붙이고서 자신이 그것을 바꿀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현재 이 보수정당을 마치 80년대 군부 독재인 것처럼 요사해놓고선 개인주의 다원주의 자유인권을 거론한 이준석의 기자회견을 보고선 그래도 이준석이가 생각 안 한 똑바로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려? 라고 고개를 주웍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국민 수준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조응천시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준석은 당대 최고의 눈속임 실력을 타고난 사기꾼이다 그래서 미국 말로는 선거 부정이란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election flawed라는 용어를 써죠 그냥 선거 사기 여기도 사기꾼이 나오네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문구 하나를 꺼내오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한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다 쏘길 수가 없죠 근본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새채를 가지고 영원히 성성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제가 믿는 인생과 세상의 관점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한다야 해 새치해로 여러분들 흥한 자는 새치해로 명하는 겁니다 지금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마구 때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내부 총질만 하는 이런 당대표라는 표현이 사적인 석상에서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고 그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오피뇨, 의견이니까 거기를 들킨 칠칠지 못한 권성동의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을 잘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큰 플러스 요인이다 말을 잘하면 똑똑해 보인다 대중은 말이 어눌해서 별로 안 스마트해 보이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말 잘해서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잘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 말 잘하는 똑똑이로 유명해진 이준석 그 스마트한 능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당대표로 뽑아준 이준석은 국민이 뽑아준 게 아니죠 누군가 뽑아주었죠 12년 경력을 갈고 닦은 온갖 말재간을 동원해서 대통령과 현 정권을 난도질하는 화려한 칼춤을 자랑하고 있다 그 희두른 칼날이 자신의 정치 기반인 보수정당 지지층을 뚝뚝 잘라내어 멀리 저멀리 날려보내는 중인 것을 이준석 본인과 이준석 팬드만 잘 모른다 작가의 글이니까 어느 구사 능력이 뛰어나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친구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엉틀인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사기가 많은지 선거를 다 사기치가지고 뭡니까 당대표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중학생 반장도 되고 말이 되는 짓들 해야죠 기가 찬 세상이지 않습니까 제정신 갖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이 작가분께서 아주 맛깔나는 그런 말씀을 한두 마디 하셨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여러분 소개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면 도로 새누리당이라면서 이준석을 품고 가야 한다던 분들 이준석을 밀어내면 2030 지지에 다 잃는 자멸회로 하시던 분들은 이번 주 내내 이준석이 발버둥 치고 때를 쓰며 우러대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억울하게 쫓겨나는 판인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냐면서 지금도 옹호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사람 보는 안목이 그렇게 없으면 그럼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기꾼들한테 척 보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당대표라는 것이 그냥 보이는데 만들어진 여론조작에다가 그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 뭐죠 안 그리 무시하려고 하면 참 앞으로 고생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러면 사기 안 당해야 되거든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속임수로서 다른 사람에게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 속임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광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중독성 있는 상품이나 게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면 안 되죠 오진영님이 또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준석이 나는 게이다 나는 성상납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커밍아웃하고 인권 단체들이 모두 다 나서서 어머 깜딱이야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선을 하면 완전히 뭡니까 대박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그건 몰라 난 그걸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는 달리 피해나갈 출구가 없다는 것이 오진영 씨 작가가 슬쩍 꼬집은 겁니다 다른 방법은 근데 뭐 정상인이 또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이준석의 숱한 말장난의 잔치 속에서도 이준석은 단 한 번도 나는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혜명한 적이 있는가 제가 과문해서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의문문을 붙이는 겁니다 나는 진짜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혜명한 적이 있는가 본인이 출연한 모든 그 수많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는 전혀 그런 것에 관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인이라면 얼마나 본인의 품위와 맹애의 훼손을 초래하는 일입니까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성상납을 받지 않은 인간이라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본인이 성상납을 받지 않았는데 성상납을 받았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펄쩍펄쩍 뛰고 노발대발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죠 이준석은 오로지 언제 어디서나 화제를 딴 곳으로 돌리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게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준석의 모든 기자회견이나 모든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게 되면 사회자도 성상납에 대해서 일체 묻지 않고 곤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준석은 절대 그 소위 문제의 기원이자 근원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제를 온통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척건들이라고 불리는 윤핵관 그것도 가공의 이미지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그냥 직격탄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병으로 따지면 관역과 전혀 다른 부분에 뭡니까 포탄을 쏘아 대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정말 사실 뭉개기와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가 완전히 부재한 두 가지가 조합된 아주 특별한 그런 젊은 친구의 소위 무대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실한 것은 권력의 끈이 떨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다 달아나게 마련이고 그래서 지금 점점 우군들이 다 줄어드는 것이고 또 본인이 예를 들면 말장난으로 다 승승장구할 수 있으면 인간 역사가 이렇게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실력 없이 그냥 포장으로 번들어가게 하면 탄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이준석 눈에는 저현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꼰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꼰대들의 여러분들 소위 살아온 역정이라는 것이 고비를 넘고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심지어 권성동 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4선 5선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파란이 있었겠습니까 그 꼰대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여기도 중요한 것은 젊은 날부터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개척해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폄하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단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더욱이 뭔가를 새로 만들고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나 사업을 폄하거나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보는 거죠 비판을 하더라도 좀 우회적으로 하거나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만들어 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거나 작은 거라도 이루거나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그야말로 좌파적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좌익들이면 정권을 잡은 모든 디액을 뭡니까 적폐청산이라므로 다 이런 척결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준석이 척결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 단어는 보통 사람들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강한 언어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부분들도 척결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능하면 자제를 하셔야 되죠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런 전형적인 보수적인 색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은 축적해가는 걸 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죠 그냥 과거를 다 난동이 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천상 뭡니까 민주당 체질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민주당 가서 한자리 하는 거가 좋은 일인 겁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어느 구석을 보다 책임을 잘 집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이 소위 보수 정신의 기초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 그냥 민주당 가서 활동하게 되면 민주당이 플래카드를 끌고 예 한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두기기사의 bist 可以 준비 种 확인